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한 지파가 그들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동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 뉴스 사사기 17장에서 18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85일 사사기 17장 제 85일 사사기 17장 제 85일 사사기 17장 제 85일 사사기 17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인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 염려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미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며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의 길을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오.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여아림의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애벗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 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순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이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인 신상과 에벗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신상과 에벗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며.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대.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벗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루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신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오늘 우리는 사사기 17장에서 1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법을 세울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별도의 분기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의 일부분을 취하여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재물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없어 결국 이들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 나오는 미가 이야기가 바로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 집하 모두 제사장 나라 법과는 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습니다. 만나 세대들은 광야에서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기록대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든든한 기초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